잘했을 때 언니가 가지고 있었던 기록 있잖아요. 아까도 아시아 주니어 기록이 있고 세계 신기록도 세운 걸로 알고 있어서. 맞아요. 언니 그러면 세계 신기록이 500m에 몇 초예요? 36초 36. 36, 36. 그러면 언니가 그때 1년 사이에 그만큼 깬 거예요? 몇 초. 1초 사이요. 진짜 딱 그때 완전 전성기였나 보다. 아직 안 깨졌죠? 아직 안 깨졌어요. 그리고 안 깨졌으면 좋겠대. 응, 나 안 깨졌으면 좋겠어. 언니 빨리 기도해 줘요. 나 안 깨졌으면 좋겠어. 근데 이게 일본 친구가 2019년에 36초 39까지 탄 거야. 0.02초. 근데 난 몰랐어. 이번에 해설하면서 TV에 그게 나와 있대요. 맞아요. 해설하면 그런 걸 그렇게 찾아. 거의 흥신소야. 나도 모르는 게 다 있어. 맞아요. 나도 모르는 게 다 있어. 나 너무 놀라서. 36초 거의 근접하게 온 거잖아요. 그 친구는 진짜 저를 롤모델로 하면서 상하처럼 이렇게 수순을 밟고 싶다고 저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본인의 세계심으로 세우고 싶고 2연패도 하고 싶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종목은 500m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파이팅 이랬는데 거의 깨질 뻔한 게 너무 놀랐어. 파이팅인데 깨질 뻔해서 싫었어? 네. 그건 좀 지키고 싶었어요. 뭔가. 이 파이팅한 톤 자체가 파이팅이 아니라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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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찍었다. 파이팅. 너 한번 해봐. 나 한번 해봐. 진짜 웃긴 게 저도 웃긴 게. 나우랑 같이 타면 나우가 항상 먼저 저보다 한 발 먼저 들어가요. 나는 아직 타고 있어. 골인 지점에 안 들어갔어. 그러면 여기서 얘는 들어갔으니까 내가 정감판을 뺀다. 내가 벗겟나. 내 기목을 안 보고 내가 제 거를 보는 거야. 다 해이다 하면서 나도 골인하고. 다 해이다. 그거 안 보면 들어가서 빨랐네. 그거 생각 안 했으면 같이 들어가는데. 아니야. 그 한 발이 안 잡혔어요. 그 한 발이. 아니 저는 그 기록 경기에서 언니가 다른 사람의 기록을 본다는 게 저는 이해가 가요. 아 너네 기록이었나. 저희도 기록 경기니까 터치를 하고 어느 정도 나왔는지 다 훑어보고 제 라이벌 특히 보거든요. 아 진짜. 제가 막 제가 만약에 25차로 못 들어갔다. 근데 라이벌도 25차로 안 들어갔으면 좋겠는 거야. 약간 그런 느낌은 있어요. 뭔지 알아요. 아니 왜냐면 이게 아직도 기억나게. 평창 올림픽 때 그 친구가 1등이고 제가 2등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조에서 같이 레이스를 붙어요. 매년 매번. 아무튼 이제 캐나다에서 시합을 하고 있는데. 시합을 끝나고 난 당연히 2등을 했어. 근데 일본 기자가 저한테 오는 거예요. 나한테 물어봐. 이번에 미국 넘어가서 나호 선수가 본인의 기록을 깰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보는 거야. 어 그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너무 이거는 솔직히 좀 무례하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별로 안 물어보는데. 깰 것 같은데. 너무 나는 또 좀 심란하고. 깬 것도 아니고.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니 세계 신기록은 물론 나호도 깰 수 있겠지만 나도 다시 깰 수 있는 거다.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단 미국 가서 지켜봐달라. 하고서 말해 이렇게 마무리를 했죠. 그럼 막 그런 라이벌 구도를 이렇게 만드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스럽지는 않아? 전혀. 왜냐하면 라이벌을. 좋아해. 좋아해. 언니 라이벌을 만들어야 언니. 아니야 그런 게 있어요. 언니 목표 설정이 있어야 저도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도를 설정한 거에 대해서는 거의 개의치는 않았어요. 안 나갈 수 있게 가는 필요하지. 근데 왜냐면 언론에서 또 근데 너무 그거를 약간 과하게 막 그렇게 막 부추기고 이런 게. 그런 건 있는데. 맞아. 근데 그거를 라이벌을 그러니까 기사에서는 내지만. 솔직히 그건 선수들이 거기에 되게 연연하지 않아. 전혀. 언니 들어왔을 때 일본 선수가 이렇게 안아주면서 오라고 했잖아요. 아 존경한다고 그랬어요. 나한테. 영어로 그럼 대화하시는 거예요. 영어로 해요. 영어로 해요. 아 그냥 이렇게 이렇게 멋지게 리스펙 이렇게 한 번. 아 프라우드 오브 유 라고 하던데. 그니까 내면에는 이게 서로 얘기를 막 안 해도 서로 이렇게 존중하는 그런 관계가 되게 오래 전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 친구가 중학교 때부터 알던 친구예요. 그러니까 한일 친사를 많이 해요. 저희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만나던 애인데. 갑자기 시니어 월드컵을 갔는데. 나오고 있는 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더라고. 나 기억하냐고. 어?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오게 된 거죠. 그건 너무 좋다. 500m를 주종목으로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냥 순발력이 좋았고. 장거리에 약한 거지. 장거리가 약했어요. 초등학교 때는 500, 1000, 1500, 3000까지 다 타요.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로 올라가면서 이제 본인이 선택하는 거죠. 스프린터, 롱 디스턴스 선택하는 건데. 500, 1000m와 1500에 비해서는 500을 너무 잘 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 난 500이다 해서 500을 선택했고. 근데 500을 타기 위해서는 1000m까지 같이 타야 돼요. 왜냐면 이 뒷심을 또 길러야 되고. 기본적인 체력이 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1000m는 놓지 않고 계속 타였죠. 그리고 그때 마지막에 평창 때 3연패 언니가 많이 해서. 근데 금메달 거기 딴 줄 알았어 진짜. 너무 빨랐어요. 완전한 거였죠. 언니 나도. 아니 나는 딴 줄 알았어. 왜냐면 언니 100m를 빠졌는데. 환호가 엄청 늦는 거야. 빠르다. 빠르다. 그래서 선생님이 랩타임을 보여줬는데. 엄청 빨라. 10초 1이면 나 진짜 빠른 거야. 그래서 이 크로스 하는 데에서 내가 갑자기. 매달 따는 상상을 하는 거야. 4D는 올라가서. 너무 빨리 했네. 100m 했는데 500m 중에. 너무 빨리 했네. 너무 목말라 있었던 거야. 계속 이득만 했었으니까. 아니 내가 그랬거든. 방송에서 인투할 때도 그랬고. 이번에 이제 마지막이라고 했고. 잘했으면 좋겠다. 내 얼굴을 봐도 부담감이 많았는데. 기사도 그렇고. 막 계속 얘기가 있었어.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딱 했는데 정말 잘했어. 빠른데 어? 야 유족인밀 저렇게 걷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런데 이제 결과는 정말 0. 몇 초 차이로 그냥 한 건데. 맞아요 맞아요. 너무 잘했지. 맞아요.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욕심을 좀 안 부렸다. 이 속도를 꺾을 수 있었는데. 욕심이 너무.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니까. 나도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보답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500m 좌석이 매진이 된 거예요. 제 것만. 그럼 더 부담이잖아요. 그리고. 그리고 3연패라는 타이틀이 있었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잘해야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니까. 욕심 때문에. 꽤 될 것 같아. 너는 그럼 그 경기 끝나고 나서. 막 니 경기 다시 막 보고 막 이래? 평창권 안 봐요. 안 봐? 지금도 안 봤어? 그래서 그 무슨 방송 봤는데. 그 평창 거를. 되게 한동안. 그러니까 바로 자기는 안 봤다고. 안 봐. 맞아요. 한참 있다가. 봤었나? 왜 왜? 실수한 걸 아니까. 아 네가 실수한 것 때문에. 마지막을 생각을 하고 있을 찰나에. 내가 그때는 무릎이 안 좋다고도 했었어. 너무 잘하고 싶다. 특히 한국이라서. 맞아요. 그래서 너무 잘하고 싶은데. 이제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뛰는. 경기 수가 있으니까. 그 얘기를 내가 또 들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무거웠겠어. 맞아요. 수트를 벗는 순간 이제 어차피 이제 끝났고. 이게 참 느껴지긴 했거든. 모든 표정에서 보이긴 했었어. 상하가. 진짜 모든 국민들이 그러겠지만. 약간. 그때 뭔가 평창의 기억에 남는 경기 하면. 그때 그러니까 저는. 네. 은메달을 따고 나서. 12년 만에. 은메달이 나를 찾아왔다. 응. 너무 금메달만 따고. 너무 금메달만 따고. 너무 금메달만 따고. 즐겨봐. 이 채널. 너무 금메달만 따고. 너무 금메달만 따고. 너무 금메달만 따고. وت Kasuta. 다.